대선 조작을 한 방법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조작을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인간들이. 핵심은 조작용 PC입니다. 복잡한 여러분들 기계가 필요하지 않고 두 세대 등이 여러분 컴퓨터만 있으면 다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분이 제 방송을 듣고 전산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전산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만 있다면 얼만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야 전문가가 무슨 10초까지 걸립니까 공 박사님. 2, 3초면 다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3구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으로 10%를 빼는데 그건 여러분 2초밖에 안 걸립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전산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만 있다면 얼만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작값을 어떻게 넣었을까 이겁니다. 이 조작값을 15%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5%를 누가 낮춰줬나 이야기죠. 홍길동이 낮춰줬나 임극정이 낮춰줬나 이게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연인가 15%에서 5%를 대구광역시하고 여러분 경상북도에 낮추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를 여러분들 15%를 그냥 유지했으면 이재명이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2926표 차이로. 이 중대한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통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통도.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새벽에 보내준 겁니다. 이 개통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통도입니다. 왼쪽의 여러분 이 단계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상황표를 작성한 이후에 pc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별 득표 송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왼쪽이. 여기 김오승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명령 하나 입력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전산 전문가들은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전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무슨 이야기라도 개인의견을 이런 이야기도 프로그램에 명령 하나 입력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김오승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자기 의견을 많이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입니다. 이게 오른쪽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악입니다. 관악. 선거 부정을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관악 여러분들 센터에서 서브가 옮겨가는 것을 막았죠. 이게 과천입니다. 서브가 여러분들 크게 메인 데이터베이스 서브가 있고 보조 데이터베이스 서브가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 의견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전자 개표기로도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 이후에 개표 상황표를 보고 후보가 얻은 득표 수를 각 지역 선관위의 전산에 입력합니다. 전국에서 입력되는 개표 수를 보조 db로 등록한 이후에 지역 선관위 pc 정상 개표 수를 입력하고도 보조 dbs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조작의 최종판은 완결판은 메인 서브로 가는 조작 서브용 pc에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이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로도 이름들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4.15 총선 당시에 부여군처럼 정진석 후보처럼 그러면 어떻든 개표 상황표 결정이 되면 컴퓨터로 선관이 db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홍길동이 몇 표를 받았고 인격증이 몇 표를 받았는지.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관악이라고 보이는데 여기 보조 db에 연결되어 있는 pc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보조 db에 연결된 pc 한 대는 지역 선관위에서 전송하는 정상적인 선거 데이터가 입력되는 그런 pc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동시에 조작용 서브 pc를 두 대를 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한 다음에 메인 db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방송 송출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야 전문가 말씀은 컴퓨터 여러분들 pc lg pc 두 대만 있으면 다 조작합니다. 보조 db에 전국의 지역 선관위로부터 여러분들 후보가 받은 득표수 개표 상황표 개수가 끝난 상태를 컴퓨터로 입력하게 되면 관악에 있는 센터에 데이터 센터에 보조 db에 다 입력이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여러분들 이 가정 두 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산 이 전산 조작범들이 보조 db에 pc 한 두 세대들 연결하고 계속 모니터링 했을 거다. 정상 서브용 pc는 지역 선관위가 송출한 후보별 특별수와 그대로 보일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붉은색은 바로 조작용 서브다 이야기죠. 조작용 서브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후보별 특별수가 계속해서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갈 것이다. 이거는 추천건대 과천이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것은 가상도입니다. 우리가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메인 db에서 여러분들 검수가 끝난 것이 이제 방송 송출료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조작의 끝판왕은 메인 서브로 가는 조작 서브용 pc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뭐죠.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조작값을 15%로 할 건지 5%로 할 건지 다 여기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불교의 조작이라는 것은 그건 중간 단계인 것이고 최종적으로 큰 조작 굵직굵직한 조작은 바로 조작 서브용 pc에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 모두가 대부분 표가 남습니다. 표가 남기 때문에 개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컴퓨터가 샷다운이 되기 때문에 개수 조정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표가 남은 것을 다 마이너스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24 사전투표 조작과 마무리 작업. 마지막 단계에서 남는 숫자 찌꺼기 메인 db에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서 마이너스 처리로 숫자를 합니다. 숫자를 조정하는 마지막 작업은 메인에서 한다는 겁니다. 숫자를 조정하는 마지막 과정. 이렇게 숫자를 딱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 위해서 도입한 부분이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지 항목 이 항목에서 대부분의 숫자가 남습니다. 많이 남습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면 컴퓨터가 여러분 더 원활하게 돌아갈 대로 개수 조정을 마이너스 24 이렇게 해서 개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메인 db에서 하는 겁니다. 메인 db에서. 그러니까 모든 조작은 보조 db하고 연결된 보조 db하고 연결된 조작용 pc함들 가지고 작업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종류의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그 방대한 여러분들 자료를 다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조작값을 좀 찾아낸 사람이 30년 여러분들 이 소위 전산업무를 담당한 한 사람이 했습니다. 보조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 모든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한두 사람이 하는 거다 이야기죠. 많이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이겁니다. 이 조작 서브용 pc 이게 핵심인 겁니다. 지역 선관위에서 여러분들 송출하는 보조 db에 연결된 pc 두 대가 모든 걸 다 조작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법은 이미 뭐죠. 수차례 다 여러분들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 붉은 것이. 그러면 제야 전문가 그동안 여러분들 이 작업을 해오면서 가진 소회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 공직선거의 이 조작도 이거를 전반부 지역 선관위에서 입력하는 단계 입력하는 단계 입력하는 데는 전반부입니다. 보조 db로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조 db하고 연결된 pc에서 조작하는 단계입니다. 조작하는 단계 이걸 두 개 합치게 되면 공직선거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이 사람들이 조작 서브용 pc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겠느냐는 부분을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는지 조작값을 입력함에 따라서 이런 메인 db에 어떻게 표가 조작되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변호사분들이 집계 과정을 철두철매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선관위에서 수개표를 거친 후보별 득표수를 입력하더라도 여러분들 입력하더라도 여기 조작하면 말짱황이다. 수개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실상을 파악한 겁니다. 이게 아마 도태우 변호사나 윤종진 변호사가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개표 현장의 수개표를 통하여 나오는 투표 결과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취합하여 최종 발표해야 됩니다. 개표 중간결과를 전산을 통해 취합하며 수시로 중간 발표안을 금하고 전산을 통하면 뭡니까 무조건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왜 전산을 통하면 모든 것이 다 조작이 됩니다. 수개표를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뭡니까 정직한 표를 하더라도 오면 다 이게 조작하는 겁니다. 수개표를 해가지고 수개표를 전면 수개표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는 보조 tv로 입력하는 순간 뭐죠 입력하는 순간 다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방송 송출하고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변호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제2하 전문가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선관위 내부에 범인이 있겠냐 범인이 한둘 명일 거라고 봅니다. 제2하 전문가 이야기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작 서브용 pc를 움직여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 대구 광역시야와 경상북도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15% 조작값을 5%로 낮추는 작업은 한 명이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 한 명이 역대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을 것이다. 그게 제2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전산업무를 30년간 해온 이런 조작 전문가가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한 명 정도면 충분한 일이다. 그 한 명이 역대 선거를 대부분 다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메인 db를 통해가지고 마지막에 숫자 찌꺼기를 다 정리하는 작업도 한 명이 다 했을 거다.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업무를 외주를 준다 너무나 여러분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뭘 믿고 외주를 주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어디에 했을 거냐 관악 데이터센터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임시사무소 이런 데 말고 왜 보조디비가 계속 다루어올롱 바로 그 자리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관악구청에 있는 모든 서버를 다 교체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야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 3구 대통령선거 사전특표 서버 조작 제야 전문가 의견입니다. 위의 상황으로 본다면 분명 내부의 소행이 가능하고 소수의 인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외부의 개입은 없고 저는 내부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활동을 추적한 결과 내부인이 개입하여서 아주 오랫동안 작업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30년간의 전산 경험을 미뤄볼 때 한 직원이나 관련 외주업체 직원으로 생각되며 내부의 출입이 용이한 사람이 범인일 것으로 봅니다. 전산의 이용 목적과 원리를 이해 못하면 전산 프로그램 맹령어를 조작할 수 없고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잘 아는 사람이 운영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조작작업을 수행해온 인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은 해계 프로그램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후보 인원수만 입력하고 그냥 더하고 빼고 비율만 정하는 아주 간단한 전산 작업입니다. 복잡함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위의 방식대로 실행한다면 흔적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다만 흔적은 투표용지밖에 없습니다. 투표용지와 함께 가는 선거인 명부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당일 투표는 개인별 명부와 선거를 할 수 있는 순서별 넘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도 확인한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했다는 확인 기능도 없습니다. 두 번 선거도 가능한 일입니다. 선거 이후에 표가 남거나 이렇게 표가 남거나 표가 남습니다. 70표가 남고 45표가 남고 19표가 남고 64표가 남고 총합 70표가 남습니다. 이렇게 표가 남으면 남거나 모자란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산상 자료를 보면 부지기수가 조정이 됩니다. 늘 마이너스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작업은 메인 서버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본다면 숫자를 맞추고 남은 숫자를 버리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다는 할 수 없지만 보조 db에서 전향한 것을 메인 db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숫자 찌꺼기 정리 작업은 메인 db에서 했고 지역 선관위가 입력한 것이 보조 db에 들어오게 되면 조작용 pc를 사용해 가지고 조작값을 다 조정해 가지고 메인 db로 넣은 것 같다. 전산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된 노트모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 조작에 10초도 안 걸립니다. 제야 전문가는 무슨 10초까지 걸립니까 1 2초면 다 되는데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의 조작값 15%를 5%로 낮추는 것은 1 2초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5% 5% 낮추는 데는 1 2%면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1 2%를 조작을 해 가지고 승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15% 5%가 바뀌면서 그냥 윤석열과 여러분 대통령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버리고 한 사람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야기지 이런 작업이 번쩍번쩍하는 작업이 10초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보조 db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 두 대를 가지고 얼마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부 소행을 아주 잘 아는 인물이란 겁니다. 이 전산 조작 작업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인물을 한 인물이 2017년 대선부터 다 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이 조작 작업을 수행한 인물일 것이다. 전산 조작은 아주 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험상 전산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한 선관위 직원이거나 관련 외주업체 직원으로 생각되며 내부의 출입이 용이한 사람이 범인일 것입니다. 관악의 데이터센터에 없더라도 비번이란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12345라면서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안전한 방법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관악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관악에서. 관악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뭐 또 외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들어가는 게 쉬우니까. 여기 김오송 님이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혼자서 가능한 이유가 미리 선거결과를 프로그램을 만들어두고 중간에 조작자는 이상한 내용만 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다 미리 선거결과를 프로그램을 만들어두고 미리 선거결과를 만들어두기 때문에 제이아케인님 말씀처럼 방송 손출용 여러분들 dv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을 것이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서 가능한 이유가 미리 선거결과를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두고 중간에 조작자는 이상한 내용만 조정할 것입니다. 김오송 님 말씀하셨네요. 김오송 님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게 되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사건을 추적해 가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라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글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를 그냥 삼킬 수가 있으니까 총 한 방 안 싸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여러분 나라를 먹는 겁니다. 총 한 방 쓰지 않고 여러분 국민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총 한 방 쓰지 않고 뭡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새로운 계급을 김정은이가 이런 하나 하는 것처럼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정선거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한 번이 아니고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특정 정당과 선관위가 여러분들 야합해 가지고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계급이 남조선의 이름 탄생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든 국민들을 뭡니까 목줄을 죄겠죠. 그 다음부터 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인물은 이건영이 하고 여러분 이해찬이 윤호중이 조혜주 이건영 양정철 이 사람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불러다가 뭡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이 정도까지 다 나왔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가지고 정거물이 많이 없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핵심은 선관이란 선거범죄집단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한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한 것이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작해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여러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의 인물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두 가지 방식의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나 숫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여러분들 정거물도 날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정거물을 가지고 관련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이게 모두가 다 덮일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투표자리에 던진 득표수를 다 여러분들 먼저 쓰레기통에 쳐박고 자신들이 이런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전산 조작용 pc를 이용해 가지고 보조 db에 들어온 지역선관위가 이런 보고한 득표수를 다 조작해서 만드는 그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고 메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 선거데이터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급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정발하지 않고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해커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 다 조작을 했는데 북한 해커는 여러분 전혀 모르겠는데 왜 국정원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북한 해커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지 북한 해커하고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관이 한 겁니다. 메이드 인 선관입니다. 조작은 자 여러분들 오늘